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향미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2024년 5월 16일 모 방송에서 보도된 사실 확인, 맨발 걷기 어싱효과,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라는 보도에 대해 부족하지만 저의 견해와 함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의 항의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 생각에 과학이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객관적 사실을 일컬은 말로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 AI 시대니 우주 시대니 해도 아직도 살아있는 씨앗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죠. 맨발 걷기를 통한 접지의 신비를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방송은 창조된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제의 능력을 과학의 잣대로 재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세상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찬 곳이죠. 우리는 맨발 접지를 통해 땅의 신비를 해변의 모래할 만큼 알았을 뿐이죠. 참고로 제 유튜브 65번 영상을 보시면 사람의 신체 부위마다 접지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 어느 부위가 가장 접지가 잘 될 것 같은가요? 발바닥일까요? 손바닥일까요? 또는 발등일까요? 손등일까요? 발바닥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다른 더 연하고 또 얇은 부위가 더 접지가 잘 될까요? 네, 그건요. 가장 접지가 잘 되는 부분은 두터운 발바닥과 손바닥입니다. 정말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 방송에 참여한 출연한 모대학 교수가 언급한 발꿈치는 두터운 지방층이라 전화가 뚫고 몸까지 간다는 건 의구심이 든다. 라는 말은 사람 몸이 전기를 통하는 전도체임을 부인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몸안의 활성산소, 즉 전자가 하나 부족한 양전화와 대지의 음전화의 만남이 바로 어싱입니다. 활성산소는 플러스 성질이고요. 땅은 마이너스 성질이라 맨발 접지를 통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겨 부족한 전자가 채워지는 전기적 원리를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 또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까지는 저의 견해고요. 자, 이제부터는 박동창 회장님이 맨발루스는 아침 편지에서 모 방송사에 항의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대학 교수가 말한 발 뒤꿈치 부분은 평균적으로 1.5에서 1.8cm의 농도가 높은 지방층이고 과연 전화가 뚫고 몸까지 갈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견해에 근거하여 땅속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올라올 수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사람 몸은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임은 과학적 사실인데 그의 반하는 그것도 의구심이 든다. 추측성 견해의 근거, 동방성은 팩트체크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둘째, 모 의사가 말한 활성산소는 황산화 효소와 만나서 땀과 소변을 통해서 주로 배출되는 것인데 맨발 걷기를 한다고 그래서 땅으로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개인적 견해를 근거로 팩트체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모 의사가 말한 1. 활성산소가 땅으로 배출된다는 것과 2. 활성산소가 땀과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는 말은 과학적 사실과 다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온자핵을 도는 짝지은 전자가 하나의 전자를 빼앗길 때 하나 남은 전자가 활성산소가 되고 그 활성산소는 다른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오거나 채소나 과일, 비타민 등 섭취시 전자를 받거나 땅과의 접지를 통해 땅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을 경우 그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로 바뀐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땅과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는 모 의사의 말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동방송은 과학적 사실과 다른 추측성 견해나 잘못된 견해를 근거로 어싱효과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명제는 전혀 사실 아님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고 동보도 내용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자칫 진실과 다른 방송과 유튜브를 보고 맨발 걷기를 하고자 했던 분들이 맨발 걷기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동방송의 기자 여러분들께 전화로 항의하고 동유튜브를 내려주십사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항의를 압박으로 받아들였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성의있는 답변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논문을 제시하라 하니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적절한 논문이 없다고 진실이 가려질 순 없습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우리의 생명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과학적 논문이 없다고 태양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인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같은 이치로 태양의 존재를 논문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할 수 없듯이 땅의 존재을 땅이 생명의 배터리이고 땅 속 생명의 자유 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올라와 각종 생리적 작용들을 체조화 시킨다는 엄연한 사실을 논문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방송의 사실 확인 내용이 상식은 물론 엄연한 과학적 사실과도 상치된 이인의 개인적 견해 근거 잘못된 판단과 결론을 성급히 내렸고 그것이 전 국민들에게 자칫 생과 살을 나누는 엄청난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조지시켜드리며 동 잘못된 방송 내용과 유튜브를 하루빨리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청합니다. 라고 아침 편지를 올리셨네요. 네, 정말 박동창 회장님의 맨발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정말 고마운 아침 편지였습니다. 네, 맨발인들은 이 방송을 보고요. 신흥구 선생님의 광고 멘트를 이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게맛을 알아? 니들이 게맛을 알아? 라고 말입니다. 네, 직접 맨발로 걸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땅의 신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맨발 접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맨발 접지를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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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